스프링 트레이닝에서도 팀별 관심에 부익부 비닉빈이 심합니다 주목받는 선수들이 많고 시즌에 대한 기대가 커서 기자들이 몰리는 팀이 있는가 하면 메이저리그의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조용한 스프링 트레이닝 훈련장도 있습니다 피치버그, 콜로라도, 켄자스시티, 마이애미, 볼티모어, 클리브랜드와 같은 팀들이 정말 조용한 3월을 보내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3월 초 피치버그의 스프링 트레이닝 구장에 있는 브레이든턴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갑자기 모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대체 누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취재진이 피치버그의 훈련장을 찾았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네, 브레이든턴에 모이기 시작한 기자들은 대부분 연예기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최근 피치버그의 유망주 콜 터커와 만나기 시작한 헐리우드의 배우 바네사 허진스가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피치버그의 스프링 트레이닝 훈련장과 경기장에 나타나자 이를 취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우와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그녀는 자신을 스타로 만들어준 하이스쿨 뮤지컬에서 같이 연기한 채 예프론과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그 뒤로 헝거게임의 조시 허처슨과도 사귀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NBA LA 레이커스의 선수인 카일 쿠즈마와 같이 있는 모습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신보다 7살 연아인 카일 쿠즈마를 만나면서 많은 화제를 뿌렸던 그녀는 올해 초 카일 쿠즈마보다도 한 살이 더 어린 8살 연아 피치버그의 유망주 콜 터커와의 만남을 인정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콜 터커는 2014년 마이클 콘포토, 카일 슈하버, 트레이 터너든과 함께 1라운드에서 피치버그에 지명되었습니다 애초에 2루수와 유격수로도 지명되었지만 2019년에 외야수로 메이저리그 데뷔를 했습니다 그는 현재 유틸리티 백업선수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많은 기대를 받고 18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고 1라운드에 지명되었지만 동기들에 비해서 성장속도가 느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치버그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코디 벨린저가 이미 MVP 레벨의 선수가 되면서 많은 비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바네사 허진스가 피치버그 훈련장에 등장하자 모든 관심은 그녀에게 쏠렸고 선수들의 인터뷰 현장에서도 바네사 허진스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콜 터커는 인터뷰에서 너무 많은 관심이 바네사 허진스에게 쏠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네사 허진스도 선수의 관계자로 방문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의 아내와 가족들과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중계방송의 카메라조차도 매회 관중석에 있는 그녀를 비추어 주었습니다 슈퍼스타 친구인 벨린저 그리고 이제는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가 되어가는 드래프트 동기 트레이터너 8살 연상 여자친구 바네사 허진스에 관한 질문과 관심으로 콜 터커가 고통받던 3월 중순 벤더빌트 대학의 두 에이스 투수들의 뛰어난 활약이 각 메이저리그 팀에게도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피치버그 훈련장의 화제는 콜 터커와 바네사 허진스에서 올해 1번 픽을 보유한 피치버그가 벤더빌트의 두 에이스들 중 과연 누구를 2021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선택할 것인가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즌 하위권 팀들의 팬들이 해시텍 탱크포쿠마를 사용했을 만큼 쿠마로커는 2019년부터 최고의 투수 유망주로 주목받았으며 누구도 그가 2021 드래프트 전체 1번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90cm의 키 113kg의 체구를 자랑하는 쿠마로커는 90마일 후반대에서 형성되는 패스트볼과 이 패스트볼의 위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슬라이더와 체인지업까지 그는 완벽한 파워피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트볼을 던질 때 어깨가 일찍 열리면서 타자들이 공을 보기 좋다는 점과 패스트볼에 비해서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아직 메이저리그 레벨이 아니라는 점이 종종 지적받기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마이너리그에서 최대 2년 이상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초까지 모든 전문가들에게 만장일치로 1번픽이란 이야기를 들었던 쿠마로커의 위치가 같은 팀 동료인 잭 라이터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 19일 쿠마로커는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상대로 8이닝 동안 공 116개를 던지며 143진을 기록합니다 이는 많은 미디어에 의해서 다루어졌고 3월 20일 시범 경기를 중계하는 많은 메이저리그 중계진도 이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쿠마로커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오후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다시 열린 시합에서 잭 라이터는 볼렛 하나만을 내주면서 16탈삼진 노이트를 기록해 전날 쿠마로커의 기록을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3월 26일 열린 시합에서 7이닝을 던지며 무실점 13진을 기록하고 전날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던 쿠마로커의 기록보다 좋은 투구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벤더빌트는 현재 18승 3패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 NCWA 야구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아직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쿠마로커와 잭 라이터는 모두 6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잭 라이터는 패스트볼의 구속이 100마일까지 기록하면서 90마일 중후반대의 구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잭 라이터가 보여주는 모습은 자신이 어디까지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카우트들에게 보여주는 쇼케이스 같은 것이고 결국 메이저리그에 오게 되면 90마일 중반대의 패스트볼과 커브, 체인지업 등을 효과적으로 섞어서 던지는 투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첫 5번의 선발에서 두 선수의 기록은 이미 그들이 얼마나 대학리그를 초토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자책점과 위브는 잭 라이터가 0.31과 0.621로 0.58과 0.677을 기록 중인 쿠마로커를 앞서고 있습니다 9이닝당 3진은 잭 라이터가 15.2, 쿠마로커가 13.9를 기록 중이며 3진과 볼렛 비율은 쿠마로커가 4.8로 4.45인 잭 라이터보다 앞서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까지는 그래도 쿠마로커가 앞서 있지만 5월까지 계속될 대학리그에서 잭 라이터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피치버그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피치버그의 중계진은 주말마다 다른 팀들보다 더 비중있게 쿠마로커와 잭 라이터의 소식을 업데이트해주고 있으며 ESPN과 MLB.com과 같은 사이트에서도 이 둘의 활약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두 선수 중 누가 피치버그에 드래프트 되더라도 분명한 것은 내년 스프링 트레이닝에서는 반에서 허진스보다 더 확실한 주목을 받을 선수가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2021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오더는 피치버그, 텍사스, 디트로이트, 보스턴, 볼티모어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장 큰 선택은 피치버그가 해야 하겠지만 텍사스의 선택에 따라서는 디트로이트와 보스턴에게도 두 선수 중 한 명을 데려올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5팀의 팬들 또한 피치버그의 결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치버그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NFL 선수 출신 아버지를 둔 파워피칭을 하는 196cm의 거구 투수 메이저리그 투수 출신 아버지를 둔 훌륭한 커브와 체인지업을 보유한 90마일 중반대의 속구가 가능한 투수 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피치버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야구 팬으로서 데뷔 전부터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스타 선수들의 탄생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 최SON